한별이 힘이 없어? 힘이 막 넘쳐? 힘이 없어? 21 했던거 한번 더하기 이제 한별이도 짝수 할래? 몰라요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니가 시키는대로 할게요 뭐 이런거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열심히 했네요 그래서 얘는 얘는 뭐라고 큰소리로 빈 다음 얘는 픽 픽 다음 알림 오 발음 좋고 남 빅 날 줘야 니 녀석아 거기다 두면 어떡해 안녕히 계세요 빅 빅 빅 오빠 웃긴다 맞지? 그 다음 빈 빈 야 덤벙이 흐흐흫 흐흐흫 딕 딕 윈 윈 윈 W는 무슨 소리내요? W가 무슨 소리내요?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는 뭔데 중에서 뭐 됐다 대표 소리 이 됐죠 그 다음 얘는 클립 스틱은 무슨 소리 갖고 있는 두 가지 소리 뭐 있는데 거기선 뭐가 여기선 뭐가 됐다 L은 착하게도 I는 원래 무슨 소리 중에서 여기선 E P는 착하게도 다 합치니까 클립 그 다음 얘는 SHIP 그래서 SH는 뭐가 된다 I가 E P가 F 합치니까 SHIP 혹시 CH가 뭐 되는지 기억나요? 잘 모르겠어 CH는 SH는 SH 됐습니까? SK는 혹시 뭐 되는지 기억나요? SK는 그렇지 K 되죠 공부하고 왔죠? 지금 아세요? 그 다음에 다 되어버렸네 OK 수고했어요 과정도 마무리 하시구용